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나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다 큰아들이에요 저 영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해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등장할 때 신경 써주고 하지 말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해 주고 이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너를 도와도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너들이 알아서 잘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?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지금 미안하다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그게 안 되는 게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너무 엄하게 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